아! 음! 진짜.. 오와와와와! 둘, 셋! 키넥스! 안녕하세요! 키넥스입니다! 와! 저희 엄마가 숨겨듯이 촉발 잡았습니다. 팍티는 샵이에요? 네! 그걸로 한 번 매콤달콤한 양념 족발을 만들어봅시다. 아, 좌야. 족발이 어딨어? 사실 엄마한테 있는데 그걸 향해 갖고 오면 돼요. 내가 처음 뵀는데. 그러니까요, 조명이니까 가능한 거. 조명이니까. 하, 일리가 있어. 뭐야, 이거죠? 뭐야? 여덟용. 성공, 성공, 성공. 내가 낄게. 형, 형 차가 낄 대로 걸린대, 조심해야 하는데. 형, 형, 형. 준영아, 누구 왔어? 은혜, 알았어요? 응. 파티네, 이거. 掉 in the city. 됐어, 됐어. 좋다. 아, 귀엽다. 형, 형.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흑역산 한 번 설명해줘요. 흑역산? NOW. 지금 흑역사야? RIGHT NOW. 희적 희적 병원형 가장 멋졌던 순간 Right now Right now Tomorrow 가위바위바위바 한 명 줄게 가위바위바위바 가위바위바위바 알게 뜯어서 하나 둘 셋 병리킨이네 병리킨 우와 힙하다 좋아 끝이야 이제 이제 채소를 썰 건데 병들이 다 변식장이라 얼마나 썰어야 될지 모르겠네 부추 부추 난 부추가 좋아 이렇게 좋아 이제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 어이없어 야 근데 이거 너무 큰거 아니야? 크게 크게 먹어야지 내 머리 좀 악쌀했어 잘 못 꼈어. 잘 못 꼈어. 어서 어서. 휴갔어. 현서야. 많이 많이 잘 루임감하잖아. 아 그치 그치. 이 땅 없어 이 땅. 아 지금 아줌뒤 꿀벌이네. 아 그러네. 하나 둘 셋 넷. 꿀벌 꿀벌. 피아. 그래 가도. 됐다. 오. 어때? 어떻게 작으세요? 잘하네. 순조로 나 빨리 할게. 야 부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부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니야. 좀 작다는데? 조심해 조심해. 야 저 팍 뜯어 팍. 그만. 톡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귀엽지? 네. 오케이. 드디어 바로 데까지 왔습니다. 메이크업 날 거 봐. 이거 만들어 볼게. 오케이. 원래 이런 거 걸려서 이런 거 마셔야돼. 야 근데 뱀기는 어느 정도로 해? 우리 방금 하트 했으면 좋겠어. 근데 엄청 배워야 했어. 그러면 얘가 없어지겠는걸. 알. 그래. 맛있는 냄새라. 기분이 귀향 귀향. 오 깜짝이야. 얼린 것 같아. 손가락이 대개밖에 없는데. 이 고추장 아무거지. 기대해. 죽을게요. 근데 여기 있나? 뭘 있나? 보통 여기 있지. 아 귀여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케이. 귀여워. 베이스 페인팅. 와우. 된 것 같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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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맵게 먹자 맵게. 맵게 먹어. 우리 나타내니까. 그치 그치. 맛있냐? 족발이 주세요. 저 왜 이렇게 먹어요? 선생님 아까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먹어버렸어요. 이거 해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야 해요. 알았어요. 잡자마자 걸리네? 족발을 넣어주고. 족발이 아니라. 파무지만요. 파무지만요. 부엌. 짤 텐데. 이거 국이 아니에요?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갔어. 스타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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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족발을 재워야 돼요. 사장한테 불러줄 거예요. 뭔 소리야? 시작. 잘 자. 잘 자. 잘 자. 잘 자. 잘 자. 잘 자. 어서 자. 조금씩. 어. 어. 소리 좋다. 손님. 팬 여러분들한테 별명을 지켜준다면. 반창고. 반창고. 네. 우리가 이렇게 비를 흘려도. 튼튼하게 옆에 새끼 지켜준다. 잠깐만 여기 불러주세요. 창고야. 내가 이렇게 비를 흘려도. 언제든지 나를 튼튼하게. 회복해주렴. 새롱이. 그 정도면 진짜. 병 가겠다. 제가. 불맛을 대드리겠습니다. 야 불맛이랑 단거랑 다른 거야. 알았지? 알지 알지. 조심했겠다. 야 니가 무조건 소리가 나. 이거 뭐야 이거는. 아 내가 할 줄 알아 좀. 해줘 해줘. 나도 해줘. 아 이거 무조건 소리가 나. 그냥. 그래. 즉 빨리 도돌해. 야 내 족발을 더 묶듯이 넣을 때. 잠시만요. 야 형이한테 집중해주세요. 민트초코단 용희씨. 네. 반민초단 애기의 민트초코를 영업해본다면. 아. 혹시 민트초코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맞어. 맞없어. 난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어. 민트초코를 먹으면. 먹고 양치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서 용희가 민트초코 사주면. 소리가 맛있겠다. 플레이틸. 캠프 해볼 사람 멋있게 해. 내가 해볼게.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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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지 이거. 쫙 하는 거. 쫙. 깨방장 떠네. 오케이. 먹자. 아 근데 진짜. 더 맛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쌈에 싼 거 이건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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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매콤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엄마도 안 졌다. 아 그래 그래. 대각도. 엄마를 위해 쌀을 쌀 보겠습니다. 그러면 족발을 좋아해요. 족발 하나. 두 개. 세 개. 족발 하나 더 넣어줘요? 네 개. 그리고 제일 큰 거. 역시 여자야. 엄마 좋아하시겠다. 이거 어떻게 진짜 뭐지. 어머니 드리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맛 좀 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많이 넣었네. 지영아. 넌 표정조차. 카리스마 다크한 느낌 VS. 상큼 표정을 보여준다면. 오케이. 가게요. 내가 일부러 해준 건데. 괜찮아? 됐어. 피키의 아들이 쌀겼다 했잖아요. 피키랑 하고 싶은 권장씨도 있어요. 제가 피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키의 내부를 살필어. 본사에 가서. 실제 사람들이 모르는 피키의 실제. 아 이러면 좀 나쁜 거라서 그럴 것 같긴 한데. 내 권가루시판이 아니라. 약간 본사 탐방. 그러고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용희야. 너가 4차원적인 그런 모습이 많잖아. 멤버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좀 이상했던 그런 용희 모습. 용희가 가끔 세월하다가. 문이 열려있었나 그랬어요. 어떻게 갑자기 용희가. 이거 말해도 되나? 사실 그날 춤 수업이 있었는데. 아 복습한 거예요 복습. 복습하려고. 한번 세월 한 번 해주세요. 소녀. 승봉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멍멍이의 모먼트를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한. 최소한. 계속 시원해. 안 될 것 같아. 코너라 그려줄게. 마지막. 하지마. 콕. 아 반대쪽 지금까지 노래를 ASMR 버전으로 들려준다면 촉감해서 한 곡씩 촉촉하게 번진 눈가 남김없이 눈 번진 눈 로매에 오 나나나 고개를 들어볼까 It's gonna be a black girl T-t-turn around the lights 너에 대해 해 보는 일 I love everything Maybe I'm good at the go to the body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했던 엄마가 잠든 후에 해봤는데 어땠어요?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어떻게 나올까?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못 보니까 궁금해요. 보는 게 좋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아무튼 저희 형들의 희생정신이 투자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뭔가 저희 멤버들이 다 이렇게 망가진 모습 참 아니에요. 그렇죠? 팬 여러분들 이런 모습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집중 집중 박사님. 많은 선배님들이 많이 해놨던 프로그램이라 되게 부담감도 있었고 되게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망가진 제 모습을 보고선 이야, 그래도 안 꺼냈구나. 그런 생각으로 하룰말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리케스트 아들로 생각해주시는 건가요? 저캣 플러시에서 정말 영광했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건 자체로 찾아오고 싶습니다. 아, BGM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까지 영화가 하자는 노래 예수는 두번째 게임 게임 시작하셨습니다. 어마어마을 잘 먹고 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끝까지 그러네. 감사합니다. 가장 웃기게 생긴 사람이 질문해줄래? 모두한테 여기 하면 돼. 여기 하면 돼. 난 아니야. 사랑해요. 피키캐스트 사랑해요. 피키캐스트 사랑해요. 피키캐스트 사랑해요. 피키캐스트 사랑해요. 좋아요! 아이들랑 같이! 피키 em come time equipment 배울lares 마sın 콩콩콩 콩콩 피키캐스트 아ma 다음 영상에서 yd anytime kij write 잠이